별의 안녕 친구 추가가 안된다 뭐 인싸구나 아니 이거 방송 저도 안보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막 친추부된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찮아서 그냥 정리 안해놨어 주 포지션 되게 조그매졌네 아니 이거 봐봐 이거 걔 병신같이 변했다니까 어떻게 조그매졌어? 아 귀여워졌네 굉장히 모카형 유튜브에 너무 설렌다 모카 그렇게 롤 고수라네? 소문 듣고 왔어 나 내가 롤 고수면 지금 실버이에 남아있을까? 뭐 위장 티어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 있어 우리 방송에 너 스파이 있거든 아니 남의 방송에서 내 얘기를 왜 유출하고 있는걸? 아 무르가나네 별이 서포터 뭐해? 난 진짜 양심 없는 럭스 이런거 해 진짜 양심 없는거 고른다 어 맞아 럭스를 들고 원딜을 해보는건 어때? 원딜? 어 나 저번 시즌 럭스 원딜로 다이아 찍었거든 럭스 된다겠네 이 와중에 어 그러네 탑사일이네 탑사일인데 다리우스인데 하하하하 어딜 출혈도 없는게 다리우스 궁극기를 뺏으려고 아 왼쪽이 승리인줄 알았는데 패배네 어 그럴줄 알고 제가 이번에 페이크를 적었어요 예측에 하하하하 예측 다 안들어놨구나 맨날 내가 1등에다가 승리 넣고 2등에 패배 넣었거든 근데 이번엔 1등에 그죠? 그러게 계약서를 잘 읽으셨어야지 사장님 근데 선생님 질 수 있어 엄마 내 컴퓨터 죽어 봐 우리팀이 뭐라고 하면 내가 말할게 뭐라고 얘기할게 저희 어머니 약값을 사느라고 컴퓨터를 못 샀어요 하하하하 아 됐다 가자 아무도 뭐라 안했잖아 아직 하하하하 야 다리우스 잊어봤다 엄대가 잤는데? 오오오오 엄대가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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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대 아우! 아하 잘 끝난다 싶네. 아 제발 죽여줘. 안 돼. 아니. 결이 평타! 제발. 이야. 결이야 여기 이상한 거 있어. 간다. 전태 같은 아저씨야. 와. 안 맞는 생각에 도연해가 훨씬 더운데. 뭐야 여기 있다. 그럼 뭐 카증 썸 하자고? 맞아 이 서비 카증 못 칠 거면서. 그렇긴 하지. 근데 또 이제 흥력을 상상 푸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잡아줘. 가방! 아하치 나이스. 페이드. 네. 빨리 달려가라고. 연덕쟁이 써줬더니. 이 달리 오는 거 못 봤나? 아비 까미 얼씨구 야 내가 일대일은 니한테 지긴 하는데 너만 거 아니냐? 적당해라 그니까 긍정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너 진짜 너 오기만 해라 진짜 적당해 인마 열받으면 난 바텀 간다 제인도 홍일해 내가 탑은 초콜라 할 줄 알았다 내가 너 쉬롤스텍 또는 아리우스 궁극기서 소모한다고 와 그브 못이다 그브 그거 버틸 수 있어? 가자 가자 여보 그브 있을 건데 아직? 아니 우리 카이서 뭐지? 아니 베인 잡는 거였는데? 우리 왕사님 대번음이 부족하시네 이거에서 죽게 잘라졌구만 어중간하게 했나 보네? 아니 그브 상관없이 그냥 베인을 잡을 수 있었어 근데 갑자기 카이서가 뒷무빙 쳐가지고 아이고 이거 예측 실패했다 다리가 이건 근데 베인을 키우면 안 되는데 우리 베인한테 지는 조합이라 맞아 큰일 났네 이거 약간 썸 썸 웃킬 것 같은데 잡을 건 빨리 뭐 어떻게 들어갔나? 어이구 와 진짜 모든 걸 다 죽었는데 어허 아니 근데 이거는 카이서가 혹밥 걸려서 그래 모르잖아 그거 안 걸렸으면 시작될 싸움이 아니었는데 일단 욕은 뺏었어 어머 우리 우리 자료수님 잘 할 것 같은데? 하싱 우와 죽었다 죽었다 안 돼 베인한테 아이고 아이고 이래서 베인이 문제야 진짜 괜찮니?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봤어 일단 좀 봤어 오호 오호 이거 아닌데요 어머 잠깐만 아 나 좀 바쁘다 와우 저거 피하네 야 너 너무 급할지나지 않았냐? 뒤에 뒤에 두 분 야 따라는 따라는 갔는데 야 너 너무 급할지나지 않았냐? 은혜야? 왜 이렇게 우리 연혜 팔이 짧은 거 같냐? 이상하네 아니 난 봤어 그는 팔이 길어 이전이동을 썼거든 연혜랑 내가 막을게 어디가 어디가 친구야 돌아와 흠 뭐야 일났는데? 아 아 좀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 어쩔 수 없겠어 네가 봐도 충격먹 прошл top 저기 저ĺ 으으으으... 바론 가면 되 너무 좋았어요. 우린 이거 때려야겠는데? 누가 많이 죽었는데? 역시 정글 서포시 갱 굴리긴 쉬워. 어디 나다니 귀가 보내줘. 어떤 새끼야? 인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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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 와 저기 3명이나 있네. 안 아파요? 아플텐데?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뒤지가 아플텐데? 안 아파? 3명이 공포 다 안얼렸어. 안 아파? 안 아파요? 이것들이 니네 서포터 죽었어. 너는 서포터 미국 같다고. 안 아프냐고? 안 아파요? 아플텐데? 아플텐데? 이래서 시야를 미리 잡아놓는게 중요한겁니다. 서포터가 욕나오기 직전에 와갖고 부랴구랴 시야 잡으려니까 안되는거 아냐. 배도 안 낭두고. 그니까. 딱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어디 서포시 지금. 고구면 조구답게 역시 고구리서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심각이라는걸 없애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와쌍이 욕이야? 일본 따위를 어디서 서포터가 떠나고 있어! 여기 금이 있는거 같은데? 짜겠다. 우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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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딜. 아마도 뻔합니다. 정글루트 다 익힙니다. 진짜 되는줄 알아. 오케이 사랑해. 지진이! 아 안타깝게 제 밑장빼기에 낚여서 패배 거짓는건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나 진짜 그거 사기꾼이야 이거.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한 번 더. 심심한 사과드리면서 한 번 더. 덜어드리도록. 쿠키. 개같이 열방. 너무 못한다 우리 친. 조합 차이가 심해서 안돼. 상대할 줄 모르면 배나세요. 진짜 예민해. 예민한 애들. 지네들이 먼저 화내놓고 뭐라하면. 응 그건 너겠지. 맞아 너야. 탈리아 실드했다가. 탈리아가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뭐라 하는구나. 탈리아는 잘했다고 했는데. 왜 내 편 안 들어주지. 쉑쉑. 아 미안해. 이네 엄마 어깨나 주물라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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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